세 번째로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가에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변해버린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뭐냐면 결국 우리 가족분들의 삶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어떤 면에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옛날에 꿈꿨던 방식으로 못 산단 말이에요. 살던 방식으로 못 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환자를 낫게 해주겠다고 나름대로는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낫게 하는 게 뜻대로 안 되고 환자도 뜻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돼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기 마음이 약해질 때, 눈물이 날 날 때, 울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어도 괜찮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포기하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죠. 괜찮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걸림돌이 뭐냐 하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누구나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거든요. 나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나의 정체감. 나는 좋은 사람, 좋은 부모라고 하는 이 생각, 또 내가 내 힘으로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말은 이게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애를 돌보는 과정에서 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나 보다.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음의 도전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열등감인데 우리가 이 열등감이 흔히 보면 겉으로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우월감,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일수록 실제로는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열등감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잘난 척 안 해요. 누가 자기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그냥 씩 웃으면서 지나가지 굳이 시비 안 걸어요. 열등감이 없으면. 그런데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잘난 척을 하고 남들한테. 또 권위의식도 많고 체면의식도 많고 전부 다 열등감의 표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보자면 서로 대비되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는 있어 하는 것이 수용이라면. 그러니까 자신의 못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우리 안에는 잘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못난 나도 있어요. 그게 원래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음량이잖아요. 그런데 잘난 나만 나라고 인정하고 못난 나는 나라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면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내가 잘 행동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잘못 행동할 때도 있고 부끄럽게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또 남들에 비해서 더 나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죠. 나가 꼭 잘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못난 나가 맞닥뜨려질 때 그럴 때 항상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하면 되는데 이거를 아니야 반드시 이러이러 해야지만 돼. 우리가 영어로 must 또는 should라고 하죠. 이래 이래야지만 돼 라고 하는 당위가 많으면 이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회적 표준이고 이게 자신의 틀이죠. 틀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이 틀을 적용하면 자기가 피곤해지는 거고 애한테 이 틀을 강요하면 애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연결시키면 어떤 사람이 틀이 강한 사람이냐. 결국은 잘난 내만 나라고 인정하는 이런 사람은 틀이 강한 사람이죠. 나에 대해서도 잘난 건 잘난 거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못난 건 못난 거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자식에 대해서도 잘난 건 잘난 거대로 받아들이고 못난 건 못난 거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못난 건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잘난 것만 인정하려 하면 이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위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러이러해야만 돼. 할수록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버린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자신과 과외해야 된다. 자신에 대해서 용서해야 된다. 은과 양을 통합해야 된다. 또 우리가 기독교적인 말로 하자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결국 이렇게 하고 싶거나 말거나 간에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과제라고 하는 게 가족들이 당면한 과제다. 당사자가 당면한 과제다.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숙제하고 똑같아요. 인생에서 나한테 주어진 숙제인 거예요. 우리가 학교 숙제도 내가 숙제 다 하고 나면 해방되잖아요. 숙제 다 하고 나면 홀가바나게 놀 수 있어요. 숙제 다 안 하면 계속 그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발병한 순간에 이 숙제가 내 인생에 던져진 거예요. 환자한테는 환자한테 당사자한테는 당사자한테 당사자가 풀어야 될 숙제가 던져진 거고 본인이 그 숙제 안 하면 본인은 계속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은 가족대로 가족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던져졌단 말이에요. 내가 이 숙제를 빨리 마치면 나는 벗어나는 거예요. 이 숙제 안 마치면 계속 고통받는 거죠. 세월이 하염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내가 왜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왜 받아들여야 돼. 난 끝없이 잘난 사람으로 살 거야. 그러면 본인한테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우리 환자가 발병에서 끊임없이 발병에서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뇌를 괴롭히는데 내가 숙제를 다 마칠 때까지는 환자가 나한테 숙제 내주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숙제 내주는 선생이에요. 내가 내 숙제 안 하면 끝없이 갔다가 내 숙제 하라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려놓기 싫어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무력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지 알았더니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난지 알았더니 내가 잘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옳은지 알았더니 내가 옳은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지 알았더니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게 정답이 아니었구나. 결국은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그래서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어느 날인가는 이걸 깨닫게 되고 이걸 깨닫는 순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게 수용이라고. 그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깨닫는 순간에 그 전에까지 그렇게 괴로웠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 수용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자면 세 가지 측면에서 당사자의 변해버린 모습에 대한 수용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 이게 어떻게 거친 방식으로 나오더라도 아무튼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하는 부분 그리고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는 부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수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환점입니다. 수용이 되게 되면 비로소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까지는 좋아지나 보다 쉽다가 엎어지고 좋아지나 보다 쉽다가 엎어지는데 수용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원인데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해서 자 이거 쉬고 10분간 쉬고 하도록 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